예예 그래서 이 자리 바꿔 자리가 이제 좀씩 바뀔 거야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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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자리 바뀌었어 계속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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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여기서 안 벗어날래요 가만있어 발 어 밟으러 간다 밟았어 밟은다 형 아 똑같네 두 개가 있어 발판이 있는데 근데 아직 몰라 그렇지 아 엄청 끊긴다 그 게임 자체가 끊기는 거예요 어 러브웨러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화면이 끊기는 거 아니고요 게임 자체가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 왜 이래 이거 엄청 왜 이렇게 고사양이야 이거 어 화면이 끊겼을때도 목소리를 좀 하게 나오겠죠 화면이 끊기는건 아니에요 방송 화면은 아니고 아 저거 어떻게 해야되는데 아 아 왼쪽 문 열리는데 다시 읽어봐 무슨 말인지 몰라 또 해골이 오른쪽 발판을 밟으면 끝임 다리 오른쪽 발판 열리면 왼쪽 문 열리는데 해골이 오른쪽 발판 밟고 끝남 다리 무너지면서 아 아 죽어야 돼? 어 죽어 죽어 아 오빠 아까 싸우고 자리 깎았을때 저쪽 물러나면 안 돼 얘가 여기 밟으러 가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 죽일 수가 없는데 아니 싸우다보면 다리 무너져서 얘가 죽잖아 그거야 아 지금 갇혀있는 상태인거야 제가 밟아서 제가 밟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거군요 아 얼마전부터 아프리카는 완전히 안하는건 아닌데요 그 아 양탄자 타보지 못했어 아 미치겠다 가자 꺼내 빨리 그쵸 두개 동시에 하면 방송이 너무 버퍼레가 심해서 지금도 별로 방식이 안좋은거같죠 그쵸? 그쵸? 네 못밟게 하고 다리 무너질때 쉬프트키 누르고 살아남아야 함 아 쉬프트 이놈아 근데 아까는 너무 중간에서 떨어져갖고 누를수도 없어 여기서 계속 때려야돼 계속 때려야돼 계속 때려야돼 왜 이렇게 했어 이거 계속 무거하게 때려야돼 공격을 해야돼 계속 앞으로 나아가 앞으로 나아가 아이씨 아이씨 죽었다 아우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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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공격 그렇지 공격 공격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좀 있으면 그것만 떨어지칸 slam 물에 설팩트 ambulance 뭐야 왜 Nic 성적 어떻게 된거야 왜 Utah 왜하면 멈췄어! 아이씨! 아이씨! 아 내가 저거 눌러낸 거야! 아... 아... 진짜 흘러봤네. 아... 아... 죽어도 돼. 아... 이제 시간도 별로 안 남았는데... 예를 들여야 되는데? 어? 아... 컴퓨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. 아! 주도에 나갔어! 아 왜 이렇게 열고!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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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 이래. 죽었죠? 다들 좋아하시는군요. 아... 미치겠다. 미치겠어. 너무 킬을 입력을 많이 해서 그런가? 아이씨! 아이씨! 왜 이래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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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잘한다! 그렇지!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? 자리만 바꾸는데... 아니야! 때려야지 자리가 바뀌는 거야! 아니! 여기서야 돼요! 이렇게 막 바꿨잖아! 오빠가 그렇게 해서 바꾼 게 아니라 거기를 미치면은... 아이씨! 아... 왜 이렇게 자꾸... 아... 안 돼! 안 돼! 아!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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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.. 아 방송시간이요. 방송시간은 원래 저희 8시 반쯤 시작해서 12시 그쯤 끝나는데 저는 약간 1시간 더 일찍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. 제가 아침에 일찍 볼 일이 계속 있어서 출근해야 돼서. 아휴. 쯧 때려. 아휴 진짜. 유엘 씨 사람이 깨라 받는 거야 이걸. 필요. 원래 9시 반에 예전 했었는데. 9시 반에 했었는데 좀 일찍 땡겼죠. 4분 남았어. 4분 남았나요? 미치겠다. 여긴 깨고 싶다 인간적으로. 4분 안에. 출발. 어? 아 죽었구나. 잡아도 어쩔 수가 없어. 저기는 너무 가운데라서. 4분 남았나요? 저희 핸드폰으로 그거 하셔도 핸드폰으로 그 앱 깔아 놓으시면은 트위치 앱 깔아 놓으시면은 저희 팔로잉 해놓으면은 알람이 갈겁니다. 네 있어요. 모바일 있어요. 네 모바일 있습니다. 트위치 모바일 있고요. 제가 좀 말씀하세요. 세계적인 그룹인데 뭐. 트위치 모아 있고 그 검색창에 ESBC라고 쓰고. 피플 검색하면은. 그 저기 말씀 방금 시간 되면은. 그거를 맞춰서. 네 지갑 빨라 해주시고요. 아유. 아. 아 진짜 미치겠다. 시간을 얻고. 제가 프리그야. 내가 카카로투고. 아 제발. 아 근데 저래 자꾸 결정적이 돼 끊겨. Elo. 뭐야. 질문에 나 disse. 시